인터넷 화제의 뉴스를 살피고 갑니다 총기 소지한 채 타령한 박병장이 목을 매단 채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실시간 인터넷 액시우 레나 형폐 지금 다들 X날리 받았어 신상 바로 털었지 깔탈 털었어 무조건 사과 받아낸다고 정의를 위해서 진짜 하는 거야? 이 복도 끝에 미나 형 있는 거죠 하영아 우리 경찰 못 되는데 엄무 있으면 타살이면 되잖아 왜 자살 안 된 것 같아 문이 열려있는 게 자꾸 맘에 걸리더라고 뭔 소리야 우리 세탁기 소린데 아니 자살할 사람이 세탁기를 돌리나요? 우리가 잡자 미나 형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 민진상 우리가 직접 나선다 사페 이상한 글로 올라왔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봐 여기 2층 아니에요? 열립니다 야 이거 봤는데? 여기서요 한 편 하러 왔을 당시에 함께 멤버들 중에서 자리를 비우신 멤버가 한 분 계셨죠? 잡을 수 있어 너 이거 진짜 타살이라고 생각해? 네가 죽을지 있나요? 네가 죽을지 있나요?